강산을 치워라는 밑잠과의 전쟁 WS501의 아침잠 채취됐어요 크리스마스 특집 깨워져서 고마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보내드리는 깨워져서 고마워 즐겁고 상쾌하고 행복한 아침을 만들어드리는 게 오늘 저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볼거리 토요일에서만 보여드린다 여러분 박경림의 노메이컵 나는 또 이러면서는 제가 속눈썹을 2개씩 붙이는 것 같아요 제2맨얼굴 어떻게 여러분 볼만합니까? 뭐 신발이 이렇게 나나요 여러분 지금 남자 신발만 9결례가 있습니다 남자 9명 제가 봤을 때 솔로는 아닌 게 확실합니다 다행히 오늘의 이 주인공 누군지 한 번 들어와서 가겠습니다 들어와주세요 아니 진짜 이 분이 거실에서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이거 보십시오 제가 견적적인 감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인은 축 200일 과연 데뷔한 지 200일이 되신 분은 누구일까요? 보죠? 자 지금 제가 봤을때 이분이 헤드셔브인거 같습니다. 헤드셔브인거같습니다. 헤드셔브인거같이.. 저.. 저사람 누구에요? 진행을 잘해야돼. 지금 나와있어요. 아니 무슨 사탕뜨릴 모양이야. 어 잠깐만. 조용히해. 멤버 중 한명이 살짝 고개를 들어가고 눈을 떴다가 눈을 떴다가 다시 카메라를 보고 힘을 덮었는데 지금 카메라를 보고 놀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바로 주인공들은 더블에스 501입니다. 더블에스 501 최고의 하나를 보내고 2006년이 더욱 기대되는 아름다운 다섯 남자. 아침잠만 기로 소문난 이들을 무사히 깨워 그들의 스케줄을 맞출 수 있을까? 자 지금 저희가 시끄럽게 떠들었다기보다 스텝 한명의 난동으로 정규정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스케줄 몇시부터죠? 몇시에 일어나야되죠 오늘? 아마 여덟시부터 제가 알고 있는데 여덟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되는거죠? 그런데 현진이 형이 어제 새벽 늦게 왔을거에요. 지금 현중씨가 그러면 가장 피곤한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15분 후에는 멤버들이 모두 다 일어나야되는데 멤버들이 일어나라 그러면 바로바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죠. 못 일어나는구나. 현진이 형은 진짜 거의 깨우면 안 일어나는 편이죠? 아 김현중씨는 잘 안 일어납니까? 나머지 멤버들은 어떻습니까? 잘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분들이 멤버인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들 누군데 모르니까? 죽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같이 자고 있어요? 더불에서 오골이 특이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함께 잡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잠들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말씀 드리는 순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일어나셨어요. 자, 저 안기분이. 자, 여러분. 집에 가세요. 집에 가세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전화 드리기로 해가지고 전화를 열 번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7시 55분이거든요. 네.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5분 후에는 이분들 다 깨워야 되는데 오늘은 저희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분이 편히 쉬시고 그리고 분위기 보니까 오늘은 또 매니저분이 깨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아, 네. 근데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요. 저는 미치겠습니다. 자, 한 장 나눠드릴게요. 아, 뜨거우세요. 너무 뜨겁죠. 이게 찜질반이지. 숙소입니다. 아, 나는 규정 씨가 계속 움직이길래 화장실 가고 싶은 생각을 하는데 바닥이 뜨는 소리. 지금 2명은 침대에 저기 위에 덤베 요를 깔고 요 위에서 주무시겠습니다. 네. 네. 정민 군은 저 방에 있을 것 같아요. 아, 방에도 따로 있습니까? 아, 보일러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랑 오늘 가장 최고의 난 곳은 현중시간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렇게 그려져요. 잠깐만 아, 지금 여덟습니다. 벌써 여덟습니다. 어떤 분부터 깨울까요? 막내 형준이가 되게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그러면 형준씨는 특별한 어떤 장치나 도구 없이 한 번 깨울 것 같습니다.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사과드리세요. 이런 곳을 사과드리세요. 시장장은 어떻게 하지 못하세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들어가서 그렇게 깨우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다른 분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평소에도 저렇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요. 사과하세요. 성장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곳에서 그냥 이렇게 가서요. 제가 요리할 때서 납치는데, 이건 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붓는다 말려졌어요. 좋습니다. 더 해말리고 써주세요. 지금 전부 깨울게 됐는데, 호락호락 이뤄질 것 같은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뜯어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발마사지. 웰빙 발마사지. 좋아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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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드레김 선생님 오시는 분. 생각상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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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진기 그림이 있습니다. 사랑해, 세라. 화기겠어요. 나 지금 예쁘다고 말해봤어. 저는, 뭐 좋던가요? 또, 어떻게 올까요? 정민입니다. 아무래도 정민군이 세민하기 때문에. 왜요? 사이가 안 좋습니까, 병손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지금 굉장히 치를 떨고 계십니다. 정민이 뒷발차기를 막기 싫어요. 아, 깨우면 뒷발차기로 때린다. 사람 내팽개치고. 사랑을 던진다. 혼자 지금, 지금 이어지는 각종 제보들. 자, 이번 기회에 발 나온 김에 정민이는 평소에 하고싶었던 칭찬 아파트. 너 빨리 일어나.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자리로. 자, 화이팅. 화이사. 좋으니, 보가 mı? pro염맨? 무언가구nh이 많았다. 전 podlesia PRAM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런데 이 중간에, 여러분,致 수 있을까? 네, 여러분, 닥쳐! 지금 가겠습니다, 영준구대. 지금 굉장히 한진창이가 되어서 왔습니다. 멤버를 켜먹합니다.. 멤버한테 아주 아동주의. 멤버의 모습을 여기 보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제가 포즈 타도록 하겠습니다.